모두가 행복할 권리, 인권 봄볕에서 편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권리를 돌아보며 세계 장애인 권리협약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전세계 650만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롭고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인종이나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등에 상관없이 권리와 자유는 누구든지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권리를 존중하면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장애인 친구들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하고 행복한 권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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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